자 이제 마지막 시간인 것 같은데요 항상 이제 시험이 이렇게 끝나면 아쉽기도 하고 여기 계신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다 합격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는데 그럴 수는 없겠죠 그죠 근데 이제 그 시험이 이렇게 얼마 안 나오면 묘한 게 있습니다 원래 이제 임박하면 공부가 더 잘 돼야 되는데 공부가 더 안 되고 막 더 막 불안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뭐 임박할수록 공부가 잘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불안감이죠 내가 이렇게 한다 그래서 이게 합격을 하려나 뭐 이거 돼도 안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불안감 때문에 공부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그냥 그 주무실 때 자기 체면 나는 무조건 뭐죠 합격한다 합격한다 자꾸 자기 체면을 거실 필요가 있어요 사람이 이게 묘한 그런 거 있잖아요 운동선수도 경기 나가기 전에 뭐죠 그 이렇게 상상으로 그걸 뭐라 그러죠 그걸 마인드 콘트리라는 그죠 해가지고 뭐 이렇게 막 지가 뭐 체조선수는 이렇게 어떻게 돌리고 막 이런 걸 막 상상을 하고 그런 걸 막 계속해서 속으로 생각한다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생각이 몸을 지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돋는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누가 주위에서 물어보시더라도 괜히 그냥 뭐 아유 내가 그냥 떨어질 거야 뭐 이런 식의 얘기하지 마시라고 괜히 뭐 왠지 뭐 아 나 물론 붙지 이러면 잘난 척 한다고 오해 받을까 봐 그냥 무조건 안 될 거다 뭐 신경 쓰지 마라 뭐 나 그냥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를 하시면 그 말이 그 행동이 자기 몸을 지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주의하실 것은 낮과 밤이 뒤바뀌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공부하시다 보면은 이게 참 묘하게 잠이 잘 안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꾸 잠자는 시간이 늦어지면서 결코 와서는 시험이 임박해서는 낮과 밤이 뒤바뀌어가지고 시험장 가가지고 막 굉장히 막 피곤하고 힘들고 막 이런 컨디션 조절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아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공부하는 양을 늘리는 방법은 잠을 줄이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잠을 줄이시면 컨디션이 안 좋아지고 컨디션이 안 좋아지면 공부하는 건지 아는지 비몽사몽 간에 이렇게 되면은 시간이 낭비가 되고요 그래서 오히려 다른 시간을 줄이시고 충분히 잠자는 시간을 확보해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아무튼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여기 계신 분들 모두 다 합격하셨으면 좋겠네요 12번입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계약 당사지 일방이 상대방의 제3자에 대한 채무와 동일한 내용의 재물을 병전적으로 인수하여 직접 제3자에게 이행하기로 하는 약정은 제3자를 위한 계약이다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흔히 수업시간에 많이 들었던 예가 이런 거잖아요 병이 갑에게 1억을 빌려줘서 1억을 받을 돈이 있는데 갑이 돈이 없어서 을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하고 매매 대금을 을이 병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했다면 이게 뭐죠? 병전적 채무이세요 왜냐하면 지금 을은 갑이 부담해야 될 채무를 뭐 한 거죠? 인수한 거죠 그런데 특징은 만약에 을이 병에게 돈을 안 주면 병은 갑에게 여전히 돈 달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요구할 수 있으니까 을이 채무를 인수하더라도 갑의 채무가 뭐 되잖아요? 면제되지는 않아요 이러고 우리가 뭐죠? 변전적 채무인수고 병전적 채무인수가 가장 전형적인 제3자를 위한 계약인 거죠 2번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중도금 및 장금은 매수인이 매도인의 채권자에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이런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될 수도 있고 동시에 매수인이 매도인의 그 제3자에 대한 재물을 인수하는 병전적 채무인수에 해당할 수도 있다 이해되시죠? 맞는 질문이겠죠 3번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의 수익의사표시는 계약의 성립요건임으로 X입니다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채권자와 채무자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X의 이것도요 다시 말하면 매매계약은 갑과 을간의 청약과 승낙에 의해서 성립되는 거고요 병의 수익의 의사표시는 이 매매계약의 성립요건이 아니라 병의 의뢰에 직접 이행을 청구하기 위한 뭐죠? 요건에 불과한 거죠 따라서 수익의 의사표시는 이 계약의 성립요건이다 X가 되는 거죠 답은 3번입니다 4번 제3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지위는 일전의 형성권으로서 채권자의 대위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맞는 질문이고요 5번 제3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 계약의 당사자인 채권자의 채무자가 제3자의 권리를 임의로 변경 소멸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이러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맞아요 왜 그러냐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에는 이제 갑과 을은 임의적으로 병의 권리를 변경시킬 수도 없고 소멸시킬 수도 없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여기서 조심할 것은 뭐냐면 임의적이라는 거예요 임의적으로 변경하지 못한다는 말은 합의로 변경하지 못하고 합의로 계약을 해제하지 못한다는 말에 보관 거고요 만약에 사기를 당했으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에도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고요 또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에도 뭐 할 수 있어요? 해제할 수 있다는 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임의적으로 변경시키지 못하고 소멸시키지 못하는 거죠 13번입니다 A가 자기의 점포를 B에게 양도하고 B가 그 대금을 C에게 지급하려는 계약이 A, B 간에 체결되었다 다음 설명 중 타당한 것은 1번 A, B 간에 체결된 계약이 B의 착오에 기인한 것이고 취소 요건이 충족된 경우 B는 A에 대하여 취소하지 않고도 C에게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X죠 취소를 해야죠 2번 C가 설립 중인 법인인 경우에는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하지 않는다 X 수익자는 현존할 필요가 없습니다 3번 C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에 B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C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맞죠? 왜냐하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첫째 직접 이행을 청구할 수가 있고요 또 손해가 있다면 무엇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C 수익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이고요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4번 C가 대금지급을 받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후에도 A, B는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소멸시킬 수 있다 X고요 5번 C는 A, B 간의 계약이 자기에게 불리하면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X죠 항상 조심할 것은 세 번째 병은 C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병 스스로가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도 없고 해제할 수도 없고요 원상회복 의무도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14번입니다 계약 해제와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이행 거절의 의사가 적법하게 철회된 경우 적법하게 철회됐다는 말은 이행 거절 안 한 거잖아요 그러면 다시 원칙에 돌아가서 최고한 후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므로 상대방으로서는 자기 채무 이행을 제공하고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체구한 후가 아니면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맞는 질문이죠 2번 손해배상은 이행이익 배상이거든요 따라서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제 아울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이행이익의 배상을 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맞죠 다만 신뢰이익 배상을 구할 수도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행이익 배상입니다 3번 부동산 매매 계약 시 매순이 잔대금을 지급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이 자동 해제 된다는 취지의 약정입니다 이건 좀 정정적으로 해봐야 되는데요 해제는 단독행이죠 해제권은 뭐죠? 형성권이고 따라서 원칙적으로 해제에 대해서는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해제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그런 거죠? X예요 다만 유의하실 것은 뭐냐면 이런 형태의 조건 예를 들어서 6월 30일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 된 곳으로 하겠다는 조건을 붙이는 것은 가능하고도 유효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이행할지 안할지 오로지 누가 결정하는 문제죠? 상대방이 결정하는 문제니까 이행하지 않으면 해제된다는 조건은 상대방의 법적 주의를 불안정하게 만들지는 않아요 따라서 가능하고도 유효한데 주의하실 것은 이거는 해제 조건이 아니라 정지 조건이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행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성취가 되면 해제가 되잖아요 따라서 이것은 해제 효과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해제 조건이 아니라 뭐예요? 정지 조건인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지문도 나올 수 있죠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에 해제 조건이다 X 해제 조건이라는 것은 해제되는 것이 아니라 조건 성취가 되면 효과가 없어지는 게 뭐죠? 해제 조건이잖아요? 해제되는 것은 해제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니까 오히려 해제 조건이 아니라 뭐이냐? 정지 조건이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자동으로 해제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해제한다고 또다시 의사 표시를 할 필요는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행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성취가 되면 자동으로 뭐가 돼요? 해제가 되니까 굳이 또다시 해제한다고 말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만약에 이것이 장금인 경우에는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이 필요하다는 것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동으로 해제가 되려면 이행하지 않는 것이 뭐해야 되냐면 채무불 이행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장금이면 쌍방의 의무는 뭐예요? 동시 이행 관계니까 이행하지 않더라도 뭐가 아니에요? 채무불 이행이 아니고요 따라서 자동으로 해제시키려면 동시 이행 항변권을 소멸시키기 위한 뭐가 필요한 거죠?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은 필요하다는 게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그래서 계속 보시면 다시 읽어볼까요? 3번 부동산 매매 계약 시 매수인이 뭐죠? 잔대금이죠 잔대금을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못하면 그 계약이 자동 해제된다는 취지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입니다 매도인이 계약의 자동 해제를 위하여 잔대금 지급기일에 자기 채무 이행을 제공할 필요는 없다 X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장금인 경우에는 동시 이행 항변권을 소멸시키기 위한 뭐가 필요합니까?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이 필요합니다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4번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는 계약의 해제는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 하고요 5번 주택에 대한 매매 계약의 해제를 인하여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임대인으로부터 그 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주택을 임차받아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학력권을 갖춘 임차인에 대하여 계약 해제를 소유권 회복한 제3자는 보증금 받는 재물을 부담한다 맞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제3자로서 보호가 되니까요 15번입니다 계약의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모든 의사표시는 명시적으로 할 수도 있고 묵시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해제는 묵시적으로 가능하다 맞는 질문이죠 2번 모든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된 후에는 철회하지 못하니까 2번 해제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 맞는 질문이죠 3번 토지임대차는 체당기간을 보장하지 않죠 따라서 그 기간에 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이나 임차인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계약해지 통골할 수가 있고요 4번 당사자 일방의 수인인 경우에 그 중 1인에 대한 해지권이 소멸하면 다른 당사자에 대한 해지권이 소멸한다 맞죠? 다시 말하면 해제 해지권자가 여러 명이면 행사는 전원에서 전원으로 하고요 한 사람이라도 해제권이나 해지권이 소멸하면 다른 사람도 소멸하게 되는 거죠 5번이 다음입니다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합의해지죠 합의해제, 합의해지는 채무불리행이 아닙니다 따라서 합의해제, 합의해지는 돌려줄 것이 금전이더라도 이자를 붙이지 않기 때문에 반환을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야 한다 X가 되는 거죠 16번입니다 매매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특정한 재산권 이전과 대금의 지급은 매매계약의 실행 내지 이행에 지나지 않으며 그 성립유권 아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매매계약은 낙성계약이기 때문에 그렇죠 2번 매매계약의 비용, 채무의 이행시기 및 이행장소 등에 관해서는 합의가 없은 매매의 성립에 영향이 있다 X예요 다시 말하면 물건을 팔고 사겠다는 의사의 합치만 있으면 성립되고요 특히 2번에 나열되어 있는 것은 민법의 규정이 있어요 매매계약의 비용은요 쌍방이 2분의 1씩 부담한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고요 또 채무의 이행시기는 동일한 기한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민법의 규정이 있고요 이행장소는 원칙적으로 해금지급 장소죠 매도인의 주소지지만 다만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이때는 인도 장소가 되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 세 가지는 다 민법의 규정이 있으니까 약정이 없으면 민법의 규정에 따라서 그 내용을 결정하면 되는 거고요 따라서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3번 매매계약 당사자가 아닌 파인 소유하는 물건을 목적몰로 한 매매계약도 일단은 유효하고요 4번 매매계약은 낙성계약이고 불요식계약이고 쌍모계약이고 유상계약이고요 5번 매수인의 주된 급부문은 매매대금 돈이야 만약에 돈이 아니라 다른 재산권이라면 매매가 아니라 뭐가 되죠? 교환이 되는 거죠 17번입니다 매매계약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매매일방예약이거든요 일방예약은 뭐냐면 예약 완결권이 일방당사자 한쪽 당사자에게만 있는 것이 뭐죠? 일방예약이고요 우리 민법은 일방예약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별말 없이 예약을 하면 일방예약이고 예약 완결권은 한쪽 당사자에게만 인정이 되고요 이런 예약 완결권은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형성권이고요 만약에 부동산에 대한 권리라면 가등기라는 것이 가능하다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돼요 따라서 1번 매매일방예약은 당사자 일방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 매매 효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여기까지 맞아요 왜냐하면 예약 완결권은 형성권이니까요 적어도 예약이 성립하려면 그 예약에 터잡아 맺어질 본계약의 요소가 되는 매매 목적물 이전방법 매매가액 및 지급방법 등의 내용이 확정되어 있거나 확정될 수 있어야 한다 맞는 질문입니다 2번 부동산에 관한 매매 예약이 체결된 경우 예약 권리자가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은 경우에도 매매 예약 완결권은 재척기간의 경과를 소멸한다 맞는 질문이죠 왜냐하면 예약 완결권은 형성권이기 때문에 소멸시 올리지 않고 뭐에 걸리죠? 재척기간에 걸리죠 3번 매매 예약 완결권의 행사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예약 의무자는 예약 완결권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행사 여부의 확답을 체구할 수 있고 확답을 받지 못하면 예약 효력은 상실한다 맞는 질문이고요 5번 부동산에 관한 매매 예약 완결권의 재척기간이 도가했는지 여부는 소위 직권 조사 사항으로서 이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당연히 직권으로 조사하여 재판에 고려한다 맞죠 우리가 소멸시와 재척기간의 차이점에 대해서 공부했거든요 답은 뭐죠? 4번입니다 복수 채권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그 복수 채권자 전원을 공동 매수인으로 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가등기를 격려한 경우 그 복수 채권자 중 1위는 단독으로 매매 예약 완결권은 소송상 행사할 수 있다 X다 왜냐하면 복수 채권자가 전원이 행사해야 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4번 같은 건 나오기 힘들어요 4번이 답이긴 하지만 제일 중요하지 않고요 나머지 것들만 좀 공부해 두시면 됩니다 18번입니다 계약금에 관한 설명 중 판례의 입장과 다른 것은 1번 매도인이 매매 계약의 이행에 착수한 바가 없더라도 중도금을 지급한 매수인은 중도금이 지급됐으면 더 이상 해약금을 위로 계약을 모아지 못해요 해제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오 맞는 질문이죠 2번 계약금이 지나치게 많아요 부당하게 많아요 그런 경우에는 법원은 감액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기 때문에 2번 매수인이 지급한 계약금이 해약금과 손해배상의 예정으로서 성질을 겸하고 있는데 손해배상의 예정으로서 부당이 과다한 경우 매수인은 계약금 중 과다한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감액될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하면서 그 과다한 부분의 반응을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질문입니다 그 다음에 3번 계약금의 위약금적 성질을 갖으려면 뭐가 필요하죠 특약이 필요하거든요 따라서 계약금은 이를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이 없는 이상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성질을 갖는 것은 아니다 맞는 질문이고요 4번 임차인의 보증금에 잔액을 지정된 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적으로 불입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한다는 약정은 유효합니다 조심할 것은 계속 보시면 임대인이 계약을 위반할 경우에 관하여는 아무런 합의가 없다면 임대인의 채무불행이 있는 경우 임차인은 그로 인한 손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배상받을 수 있을 뿐이다라는 말은 임차인에 대한 계약 의무 위반에 대한 위약금 특약도 가능하고도 유효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답은 5번입니다 공탁할 필요는 없어요 따라서 계약금을 받은 매도인이 그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하려면 계약 해제의 의사표시회에 계약금 배액을 이행 제공하여 하고 상대방이 수령하지 않으면 공탁하여 한다 X 수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탁까지는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입니다 19번입니다 매매 효력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물건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담보 책임을 물으려면 매수인은 선이고 무과실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매수인이 계약 당시에 목적물에 하자가 있음을 알고 있었을 경우에는 물건의 하자죠 매도인이 하자담보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맞는 질문이죠 1번 매매는 쌍무계약인 바 매도인은 재산권을 이전하여 하고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해야 되겠죠 3번 매매계약이 성립한과 동시에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수인에게 족함으로 X죠 시험이 참 잘 나오는데 매매계약 후 인도하기 전에는 매도인이 과실을 수치하고요 인도 후에는 뭐죠? 매수인이 과실을 수치하죠 따라서 매매계약 후 매수인에게 과실 수치권이 있다 X가 되고요 다만 예외는 인도 받기 전에 매수인이 대금 지급을 완납을 하면 그때부터는 누가요? 매수인이 과실을 수치하게 됩니다 따라서 매수인이 과실을 수치하기 위해서는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요 인도를 받든지 대금 지급을 완납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지만 과실 수치권이 있으므로 이게 뭐죠? X가 되고 다음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4번 매수인에게는 목적물을 수령할 권한이 있으며 경우에 따른 신의 책상 목적물 수령 의무가 있고요 5번 매매 목적물에 대해 권리를 주전한 자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매수한 권리를 위험이 있는 한도에서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맞고요 메모하면 옆에다 하늘 피치 해가지고 이때 매도인은 담보를 제공하고 대금을 달라고 청구하거나 아니면 그 대금에 대해서 공탁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누가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어서 권리를 취득하지 못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 매수인은 그 범위에서 대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고요 이런 매수인의 대금 지급 거부에 대해서 매도인은 담보를 제공하고 대금을 청구하거나 아니면 법원에다가 공탁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까지 함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20번입니다 민법상 부동산 환매가 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일단 기억할 것은 뭐냐면 첫째인데 환매 특약 계약과 등기는 반드시 동시에 해야 됩니다 1번 환매 특약은 매매 계약과 동시에 해야 한다고 맞는 질문이고요 또 두 번째 기억할 것은 3번 부동산에 관한 환매 기간은 몇 년을 넘지 못하냐면 5년을 넘지 못하고요 세 번째 기억할 것은 4번 연장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대한 환매는 몇 년을 넘지 못하죠 5년을 넘지 못하고 뭐가 금지됐습니까 기간 연장이 금지되겠다 이 결론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환매에 대해서 문제가 나온다면 어렵게 나올 건 아닐 거고 특히 4번 환매 기간은 뭐 하지 못해요 연장하지 못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21번입니다 갑이 그 소유 토지를 을에게 매도한 경우에 법률관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을이 갑으로부터 토지를 인도받아 점유 사용한 경우에 그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받지 않았더라도 그 토지의 사용이익을 부당이득이라고 할 수 없다 맞나요 틀리나요 맞죠 왜냐하면 이거죠 인도 받은 후에는 누가요? 매수인에게 과실수칙권이 있잖아요 따라서 인도 후에는 매수인의 사용이익은 뭐일 수 없습니까? 부당이득일 수는 없는 거죠 2번 갑은 매매 목적물인 토지를 을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나 을의 대금지급의무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매매대금의 이자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없다 맞아요 자 여기입니다 자 매도인의 인도받기 전에는 뭘 수치합니까? 과실을 수치하는 대신 그 대신 뭐는 받을 수 없어요? 이자를 청구할 수는 없는 거죠 반대로 인도 후에는 매수인이 과실을 수치하는 대신 뭐는 줘야 됩니까? 이자는 지급해야 된다 까지 기억해 두시면 퍼펙트해집니다 3번 을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받은 경우에는 매매대금을 완납하지 않았더라도 토지로부터 발생하는 과실은 을에 기속한다 X예요 왜냐하면 매수인이 과실을 수치하려면 인도를 받든지 대금 지급을 완납해야 돼요 뭘 기준으로 하지 않아요? 등기를 기준으로 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문에서 매수인 앞으로 뭐만 했든 등기는 됐지만 인도도 안 받았고 무엇도 안 했어요? 대금 지급도 안납을 안 했죠 그러면 매수인에게는 뭐가 없습니까? 과실 수치권이 없습니까?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4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의 인도 전이라도 을이 매매대금을 완납한 때는 그 이후에 토지로부터 생긴 과실의 수치권은 을 매수인에 기속하고요 5번 매매계약이 취소된 경우 선의 을에게 과실 수치권이 인정된 이상 선의가운 매매대금의 운영이인 내지 법정이자를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맞는 질문입니다 그 다음 22번이죠 매도는 담보책임이죠 담보책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요 악의 매수인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첫째 전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 악의 매수인도 계약을 해제할 수는 있다 두 번째 일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 악의 매수인도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가 있다 세 번째 매매 목적물에 설정된 저당권 전세권이 실행이 되는 바람에 권리를 취득할 수 없거나 상실하게 된 경우에는 악의 매수인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손의 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다 이 세 가지를 꼭 암기해 두셔야 되고요 물론 세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것들은 악의 매수인에게 인정되는 것은 없다는 것도 아울러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자 오른 걸 쳤는데 1번 물건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 규정은 경매에도 적용된다 X 경매의 경우에는 권리의 하자에 대해서만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죠 2번 특정분의 매매 경우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물건의 하자죠 물건의 하자는 매수인이 뭐해야 됩니까 선이고 무과실이 되니까 악의 매수인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X죠 3번 채권의 매두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때에는 매매 계약 당시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아니라 추정합니다 X고 4번 매매 목적인 권리가 타인에게 속해요 그러면 전부 타인의 권리고 악의 매수인도 계약을 뭐할 수 있죠 해제할 수 있으니까 매두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 매수인이 선인 경우에 하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X죠 악의 매수인도 계약을 뭐할 수 있습니까 해제할 수 있죠 5번 매매 목적이 된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의 실행으로 치득한 소유권을 잃게 되어 손을 잃게 된 매수인은 악인 경우에도 매이드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5점 실제로는 문제가 어렵게 느끼지더라도 결국은 결론은 악의 매수인이 뭘 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니까 꼭 숙제해 두시기 바랍니다 23번입니다 갑은 을로부터 토지를 500평을 매수하였는데 그 중 100평이 을의 소유가 아니어서 그 부분에 소유권 이전할 수 받을 수 없게 되었다 갑이 을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기술로서 틀린 것은 자 그러면 이거죠 일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잖아요 일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에는 악의 매수인도 뭘 청구할 수 있습니까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겠죠 동의하시죠 다시 한번 읽어봐요 이렇게 되잖아요 갑은 을로부터 토지 500평을 매수하였는데 그 중 100평이 을의 소유가 아니래요 그럼 뭐예요 일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고 악의 매수인도 대금 감액을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 있습니까 5번 100평의 토지가 을의 소유가 아님을 갑이 알고 있었을 때는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없다 X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일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에는 악의 매수인도 대금 감액을 뭐 할 수 있습니까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24번입니다 자 오른쪽으로 찾는데 1번 임차물에 필요비를 지출한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 시에 그 가액 증가가 현전한 때 하나의 그 상황을 청구할 수 있다 X죠 이거는 필요비가 아니라 뭐죠 유익비죠 유익비로 바꿔야 되고 2번 토지 임대차는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맞죠 자 임차권은 물건이 아니라 채권이기 때문에 대항력이 없습니다 다만 등기를 하게 되면 대항력이 같고요 얘가 뭐죠 3번처럼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의 경우에는 지상 건물에 관한 보존 등기라면 임차권 등기 없이 대항력이 생깁니다 답은 3번이죠 4번 건물에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의 기간이 만료됐어요 그러면 갱신 청구하고 거부당하면 지상물 매수로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까 임차에는 계약 갱신 청구 없이도 임대인에게 건물의 매수로 청구할 수 있다 X가 되는 거죠 5번 토지 임대차가 묵시적 갱신됐어요 그러면 존속기간은 약정이 없는 것으로 바뀝니다 따라서 언제든지 자유롭게 해지 통과할 수 있고요 임대이냐 하면 6월 임차냐 하면 1월 지나면 임차권이 소멸되거든요 따라서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과할 수 있으나 임대는 그렇지 않다 X입니다 둘 다 해지 통과할 수 있죠 25번입니다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 청구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토지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임대차 기간이 만료한 경우에 인정되나 건물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임대차 종료 시 인정된다 맞는 질문인데 같은 의미니까 특별히 구별할 필요는 없겠죠 2번 임차인이 부속한 물건이 임대 목적물의 구속 부분이 되면 부합됐다는 얘기죠 그때는 뭐라고 합니까 유익비 상한 청구권이 문제되고요 부속물이 독립한 물건이 되어 그 소유권이 임차인에게 기속된 경우 다시 말하면 부합하지 않은 경우죠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 문제된다 3번 임대차 계약이 임차인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해지된 경우에는 물론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고요 4번 건물 임차인 자신의 비용을 이뤄 증축했어요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중축한 부분이 만약에 원칙에 따라서 부합이 되면 뭐로 가냐면 유익비 상한 청구권 문제로 가는데요 유익비에 관한 민법 규정은 이미 규정이기 때문에 특약으로서 뭐 할 수 있어요? 배제할 수가 있죠 만약에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다는 이유로 부합되지 않으면 그때는 부속물 매수 청구권 문제로 가는데 이거는 뭐죠?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특약으로서도 뭐 할 수 없습니까? 배제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계속 보시면 임대인 소유로 기속시키도록 약정한 경우에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에게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나 유익비 상한 청구권이 인정된다? X죠 D밖에 있죠 만약에 임대인 소유로 기속시키도록 약정을 했는데 부합이 안 됐다면 그 약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뭐 할 수 있는 거죠?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거죠 강행 규정이니까 그런데 만약에 부합이 됐다면 유익비 상한은 뭐 하지 못하는 거죠? 청구하지 못하는 거죠 왜요? 유익비 상한 청구권은 민법 규정은 이미 규정이니까 따라서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5번 부속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했어요 그러면 행사하는 순간 쌍방은 매매 계약이 성립되고요 매매 계약은 쌍무 계약이고 쌍방의 의무는 동생이니까 그 부속물에 관한 매매 대금을 지급받기까지 동시 이행 항변권을 행사하여 부속물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 되겠죠 답은 4번입니다 26번입니다 임대차의 해제에 관한 민법 규정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임대차 기간이 약정이 없는 때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 해제 통고를 할 수 있다 맞죠? 좀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이게 좀 중요한데 해제 통고를 하게 되면 임대인이 했으면 6월 임차인이 했으면 1월 지나 임차권이 뭐하게 되냐 하면 소멸되게 되거든요 언제 해제 통고를 하게 되느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존속 기간에 약정이 없는 경우죠 1번 짐이 그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약정 해제 사유죠 약정 해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그 사유가 발생하면 해제 통고하고 임대인이라면 6월 임차인이라면 1월 지나 민차권이 뭐죠? 소멸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임차인이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임차인이 파산 선고를 받으면 임대인 또는 파산 관제는 해제 통고할 수 있고요 6월을 지나면 임차권이 뭐하게 되냐면 소멸되게 되는데 한 가지 조심할 것은 임차인이 파산 선고를 받았다는 이유로 해제 통고를 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다라고 민법의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2번 임대차 기간이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그 기간 내에 해제할 권리를 가진 당사자입니다 이게 뭐죠? 약정 해제 사유죠 언제든지 계약 해제 통고를 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고요 3번 임차인이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임대차 기간이 약정이 있는 때에도 임대인 또는 파산 관제인이 계약 해제 통고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 해지를 인한 이날 생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X가 되고요 답은 먼저 3번이 됩니다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4번 임대차 계약이 해제 통고를 인하여 종량 경우에 그 임차물이 적법하게 전대되었을 때는 임대인은 전찬에 대하여 그 사유를 통제하지 아니하면 해지로서 그 전찬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꼭 기억해 주세요 여기서 우리가 적법하게 전대됐다는 말은 임대인으로부터 뭐 받았다는 얘기죠? 동의를 받았다는 얘기죠 5번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차임 연차에게 2기의 차임에게 달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습니다 27번입니다 갑으로부터 2000년 5월 1일 기간의 약정 없이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우들의 임차는 그 지상의 건물을 신축하였고 갑은 2002년 10월 1일 임대차 계약을 해제하였다 일단 이 임대차의 특징은 기간에 약정이 없죠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을 해제했는데 왜 해제했는지 이유가 안 나와요 만약 이것이 존속기간에 약정이 없다는 이유로 한 해제 통고라면 몇 개월 지나면 6개월 지나 임차권이 소멸되게 되고요 이때는 임차인은 뭘 청구할 수 있습니까 지상물 매수를 청구하는 것이 뭐죠 가능하죠 다시 말하면 2기분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제당한 경우에는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가 없지만 존속기간에 약정이 없다는 이유로 임대인의 해제 통고로 소멸한 경우에는 뭘 청구할 수 있습니까 지상물 매수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다음 중 갑과 을사의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이죠 1. 오른쪽인데요 을은 건물 매수 청구권 행사하고 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고요 2번 을이 일방에서 청구한 건물 매수는 갑의를 거절할 수 있다 X죠 왜요 건물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형성권이니까 임대인이 뭐 하지 못해요 거부하지 못하죠 3번 을의 채무불이행으로 임대차가 해지된 때는 을은 지상물 매수 청구권 행사할 수가 없고요 4번 갑과 을사의 임대차 계약에서 을이 건물을 철거한다는 합의 무효입니다 왜냐하면 지상물 매수 청구권에 관한 민법 규정은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특약으로도 배제할 수 없거든요 따라서 을은 지상물 매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고요 5번 갑의 해제 통고에 있으면 임대차 계약은 을이 통고받는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하면 뭐하게 돼요 소멸한다는 지분도 맞는 질문이죠 28번입니다 갑은 자기 소유 X 상가 건물을 의뢰계 보증금 1억 원 월세 1천만 원에 임대하겠다 이거는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과 상관이 없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뭐가 아니에요 시험 범위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문제를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떠올릴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도 안 했고 무엇도 아니에요 시험범위도 아니니까 신고 쓰지 마시기 바라고 임대차 기간 중으로는 X 건물의 유지비 200만 원 개량비 800만 원을 지출하였고 그 갑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시키지 않은 채 X 건물 병에게 양도하였죠 다음 중 틀린 것은 그러면 유지비는 피로비고 개량비는 뭐죠? 유익비죠 다시 말하면 피로비 유익비에 대해서 뭘 행사할 수 있습니까? 유치권 행사할 수가 있습니까? 이 사람은 새로운 소유자인 병에게 유치권을 이유로 반환을 거부할 수는 있어요 다만 직접 변제해달라고 뭐 할 수는 없어요? 청구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에 정리를 해보죠 중요하니까 임차인은 피로비를 언제 청구합니까? 지출 시 바로바로 청구하고요 유입비는 언제 청구합니까? 임대차 종료 시 청구하고 행사 기간에 제한이 있죠 목적물을 반환한 때부터 몇 개월 동안이요? 6개월 동안 행사할 수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피로비 유익비에 관한 민법 규정은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특약으로서 뭐 할 수 있어요? 배제할 수 있고요 또 피로비 유익비는 목적물에 가난 생기 재권이니까 뭐가 성립합니까? 유치권이 성립될 수 있다는 것까지 좀 주의하시면 되겠죠 따라서 1번 의른 갑액의 임대차 기간 중에도 유지비 피로비죠 200만 원의 상한을 청구할 수 있다 맞죠? 왜요? 피로비는 지출하자마자 바로바로 청구할 수가 있습니까? 2번 X건물의 반환을 청구하는 병에 대한 의른 점유자의 비용 상한 충고권에 의하여 비용의 상한을 청구할 수 있다 X다 기억나시죠? 이제는 점유자의 비용 상한 충고권에 관한 민법 규정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남의 물건을 점유하다가 돌려준 사람에게만 적용됩니다 임차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아요 전세권자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지상권자에게는 뭐 되지 않아요? 적용되지 않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렇죠? 이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점유자로서의 비용 상한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남의 물건을 점유하다가 돌려준 사람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에 임차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아요 따라서 임차인은 임차권을 이유로 한 피로비 유입비 상한 충고권은 인정되지만 점유권을 이유로는 뭐 할 수 없습니까? 피로비 유입비 상한을 청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3번 X건물의 구성 부분 일부가 파손되었지만 저렴 용이하게 수선될 수 있어 사용 수익을 방해하지 않을 정도인 경우 갑은 의뢰되하여 수선 의무를 부담하지 않음이 원치고요 4번 임대차 기간 중에는 의리 갑에 대하여 계량비 800만의 상한을 청구할 수 없죠 왜요? 계량비 유입비는 임대차가 종료 시에 청구할 수 있으니까요 5번 의룸 임차는 비용 상한 충고권이 기하에 임대차 종료 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가 현존한 때는 갑에게 유입비 상한을 청구할 수 있다 물론 뭐죠? 맞는 질문입니다 답은 뭐죠? 2번이 됩니다 자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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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